여기는 전형적인 원룸 사이즈네요. 신대방역 근처고 화장실 창문이 있고 일단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고 관리비가 9만원의 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밤이 비어있어도 그렇게 방바닥이 차갑거나 그러진 않네요. 방 크기는 조금 이따 재 볼 거지만 반지하에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500에 35 요거보다 더 신축이면 500에 40 받고 봤는데 여기는 지금 500에 31만원? 500에 31만원 관리비 9만원에서 관리비까지 500에 40이고 그 관리비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고 관리비 9만원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에어컨이 있는 벽에서 여기까지 3m 그리고 이 벽에서 옷장에 있는 벽까지가 3m 조금 안 돼요. 2m 90 몇? 이렇게 나와서 3m, 3m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침대에 에어컨이 있는 이 벽은 1m 30 나옵니다. 1m 30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 에어컨이 몇일까? 에어컨이 한 60cm 정도 되려나? 아무튼 그렇네요. 그래서 반지하고 500에 31만원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? 한 35면 뭐 이런 거 많고 31이면 30만원대로 혼자 봐야죠. 그러면 500에 30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죠? 이 정도면은 오늘 일정으로 이 정도면看一下 이제 제쪽에 지분이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? 이제 그 생각에 빠르게 하는 것 같이 에어컨이 9만원에서 바다가 에어컨이 9만원으로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지? 감사합니다.